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속도로 완성하는 핵심 정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강좌명의 핵심은 바로 빛의 속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선생님이 워낙 원래 내가 좋아하는 별명이 생명과학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별명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는 속도전이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강좌명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바가 이 강좌 안에서는 어떤 시험을 목적으로 이 안에 정리정돈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강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지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강좌를 먼저 구성하게 됐던 이유는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떤 학생이랑 같이 이런저런 상담을 좀 하는데 선생님은 매번마다 제가 하는 역할이 선생님의 이 직업은 어떠한 기간을 두고 시험을 대비하고 함께 이렇게 달려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나의 직업이 되는데 나는 매년마다 해왔던 일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이런 크고 중대한 그런 일정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달려나가는 이런 연습을 나는 처음인 아이들도 꽤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쪽의 전문가니까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멀리 있는 부분에서는 시험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어렵긴 했지만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소위 말해서 유전이라고 해서 유전 중에서도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아니면 단일인자 다인자처럼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여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체력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유전에 몰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핵심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정리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안에는 엄청 어려운 내용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험 나중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험을 치다 보면 애들 중에서도 유전만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제가 가계도를 너무 틀려서 가계도가 고민이다.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계도만 고민인 친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오히려 명확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전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맞닥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연습할수록 와 내가 유전 말고도 나머지 부분에 빈틈이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걸 채우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 대비에 알맞는 총정리 강좌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이 강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개념도 공부하고 무언가를 좀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서 다 휘발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틀리고 있어서 좀 답답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강좌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개념 아래 개념만 하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이겠죠. 기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기출 한 바퀴를 제대로 다 돌린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선생님 기출을 제대로 풀어보질 못했습니다.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상 생명과학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출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제가 먼저 이 강좌를 통해서 흥분의 전도 너네 이제 우리의 시험 대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흥분의 전도 기출은 이것 이것 몇 번이다 라고 하는 걸 콕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근육 문제 요즘 근육은 얘들아 옛날 근육이랑 달라 요즘 근육은 반드시 이 문제 이 문제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사실 생명과학을 맨날 맨날 시험 준비를 해오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험에서 반드시 반드시 복습하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같이 이 강좌에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흥분의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기출 문제를 풉니다. 또 두 번째 근육 문제도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근육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흥분의 전도하고 근육을 예전에 다 풀었는데 와 쌤 제가 내신 준비하고 돌아왔더니 또는 제가 딴 과목 뭐 좀 약간 뒤처져서 그거 좀 하고 왔더니 와 감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 강좌로 시작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전도하고 근육을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 남은 1강부터 2강, 3강, 4강에서 다 펼쳐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신호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경계, 호르몬, 방어가 되는데요. 신경계, 호르몬, 방어는 이렇게 우리 문제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문항을 담당하거든요. 신경계 1문제, 호르몬 3문제, 방어 2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얘들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점 또는 어떤 의미 있는 점수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경계, 호르몬, 방어에서 단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신경계, 호르몬, 방어에서 필요한 건 첫 번째 깔끔한 개념 정리입니다. 깔끔한 개념 정리. 그냥 여러분 군더더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요즘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요즘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의 개념을 알아야지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신경계에 대해서 요즘에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을 딱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 신경계와 관련된 거 쫙하락 풀면서 여러분들을 점검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안 풀어봤던 애들은 중요한 신경계 트렌드를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풀어봤던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럼 신경계가 어느 정도 됐나? 라고 하는 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호르몬은요. 간단한 개념 정리 수준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호르몬은 다시 각 잡고 제대로 다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니? 이상하게 쌤. 제가 개념을 냈단 말이죠. 아 근데 요즘은 계속 호르몬이 틀려요. 호르몬이 조금만 다른 자료로 나왔다면 못 풀겠어요. 아니면 헷갈려요. 요즘에 여러분 호르몬의 문제가 점점점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은 올해의 티록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내도록 귀여운 티록신만 나왔어요. 귀여운 티록신. 이 티록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3월, 4월, 6월, 9월 수능까지 티록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진짜 대거 나왔는데 그런 문제 난이도가 고만고만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수능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우리의 수능에서는 와우, 티록신 무서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그럼 티록신에 대해서 그 문제를 출제한다면 우리에게 나왔던 문제를 이 정도 수준인데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하고 저 호르몬 아주 열심히 정리할 겁니다. 호르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와 관련된 것도 열심히 분석하고 그래서 신경계는 좀 가볍게 여러분들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할 거고요. 호르몬은 각 잡고 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기초 문제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쫙 푸시면 돼요. 자, 방어 파티는요. 방어는 아, 제 생각인데요. 방어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병원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체는 간단하게만 듣기로도 바로 풀어낼 수 있고 그 부분이 너희들한테 너무나도 그게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 잡지는 않거든요. 방어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과 함께 혈액형이죠. 희한하게 요즘에 혈액형이 분명히 중요하고 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의미있게 출제가 됐는데 혈액형을 아직까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혈액형 강의, 여기에서 혈액형, 관련되어 있는 문제 최근에 있었던 작년 10월 교육청, 작년의 수능 문제 혈액형 문제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액형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이 강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어떤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유전도 엄청 중요하지만 유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려면 발휘하려면 그 앞쪽에 있었던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의 자신감 있게 밀고 밀고 가는 이 시험 시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확 하고 밀고 가는 이런 힘을 발휘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 쌤 제가 원래라면 선생님이 이 강의 듣기 전에 제가 진짜 기춘문제 개념은 좀 어디서 좀 들었는데 뭐 기춘문제를 진짜 완전히 손을 못 댔는데 쌤이랑 같이 진짜 제일 중요한 기춘문제만 딱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욕심이 나더라. 그럼 욕심이 나서 다른 나머지의 응물의 전도도 푸셔도 되고 근육 나머지 거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포주기라든지 이제 그 다음으로 단일인자나 다인자나 가계도나 유전병 여러분 이 강좌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판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부분을 채워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세포주기도 세포주기를 놓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주기 부분 중에 DNA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OX, 그 다음에 DNA가 OX가 다 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이런 문제 가장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또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포주기라고 해서 DNA표를 보는 거 OX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통합형의 가장 핵심적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한 번도 안 풀어봤던 애들은 우리 이 수능의 트렌드 감을 잡고요. 감각을 잡고 중요했던 기출을 다 훑어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생은 다시 그 긴 강좌나 그런 복습이 아니라 이 짧은 이 아래에서 확 하고 시험 대비 총정리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욕심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꼼꼼하고 심도 있게 이제 단일인자, 단인자, 유전병 그리고 가계도까지 욕심만큼 채워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대님이 지금 이미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올리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 흑물의 전도랑 근육은 끝났고요. 신경계 수업 끝났고 호르몬, 오리엔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호르몬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속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 얼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꼼꼼하게 담아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시험 대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이 지금 어떤 모의고사 시험을 치거나 의미 있는 걸 볼 때마다 아직까지 막막하고 답답했던 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강좌로 시작을 하시고 이 강좌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다시 설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언능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완성하는 핵심 정리 강좌의 박지양이었습니다.